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고통의 본질 사실 제가 강연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인탐 강연을 준비를 할 때 보통 5개에서 3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콘티를 짜는 게 아니라 키워드 한 5개 찍고 아니면 한두 줄 접고 그걸로 이제 제가 생각해서 쭉 뭐가 나오면은 그걸 프리스타일로 풀어갑니다 근데 오늘 너무 제가 볼 때 이 강연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 우리 피디들이 있길래 이게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찍고 있는데 니들도 들어와서 들어라 우리 태피디랑 수은피디가 있길래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통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왜냐면은 다 결국에는 고통을 피하고 싶거든요 고통이 너무 싫어요 태피님 수은피디 고통 싫죠 고통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없어집니다 왜 고통의 관점은 다 다른데 결국에 고통은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은 인생은 고통이다 이게 너무 뭐 이렇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그래서 수학까지는 아니고 이따 산수로 증명할 거예요 산수로 그러면은 고통이 뭐길래 인생이야 나는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그럼 고통이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빼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값이 0보다 크면은 고통이 있는 거죠 0보다 크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능력이 내가 내가 원하는 능력치 원하는 능력치 원하는 능력치가 뭐 예를 들면은 막 예를 들어 축구선수라고 해볼게요 축구선수라고 해보면은 나는 원하는 능력치가 주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느 어느 리그에 속해 있던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뭐 부상도 당했어 그 다음에 내가 점점 체력이 약해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이 간극이 발생하죠 그만큼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현실이 이게 뭐랄까 현실이 능력 현실 진짜 실제하는 능력이나 내 값어치가 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0보다 작은 데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 SNS SNS에서 따봉 그러면 분명히 이게 0보다 커야 고통인데 그러면 0보다 작아졌으니까 뭐예요 도파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예요 SNS에서 여러분이 막 셀카 한 장 막 이렇게 착각 이렇게 찍고 올린 다음에 뭐예요 착각 찍고 올린 다음에 여러분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이 SNS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파스타를 뭐 평소에 자주 즐겨 먹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지만 뭔가 항상 즐기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따봉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현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진짜로 이게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내 현실이 커져버린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꾸며버리면서 어떤 이런 포장을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따봉을 막 받아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SNS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그래서 그 패러디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SNS를 위한 이게 외국 영상인데 SNS를 위한 삶이에요 새벽 6시 조깅 아 힘들다 그래 놓고 알고 보니까 차 타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오고 그래서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집에서 이렇게 막 뭔가 멋진 걸로 찍었는데 근데 그 카메라 밖은 시공창이에요 집도 그런 식으로 SNS에 왜 올리면은 왜 좋냐 현실을 다 나쁜 거는 제껴버리고 그냥 왜곡해갖고 요만큼만 남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기대 이상의 것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때요? 근데 능력 밖의 것을 갖고 오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 막 도파민이 막 쏟아집니다 어?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죠 왜? 중독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게 계속될 수가 없어요 이미 도파민 중독으로 여러분이 기대 그러면 이제 어때요? 맨 처음에 이게 0보다 작아서 고통이 없어서 좋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기대치라는 게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럼 그 간극이 이만해져 버려요 간극이 점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그냥 요즘 뭐 완전 그 I세대 이런 Z세대 이런 친구들은 SNS랑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엄청 심해요 왜? 누가 내가 글을 썼는데 내 친구가 나는 분명히 따봉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눌러주지 않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어때요? 내가 싫어서 안 누른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는 이만큼 따봉을 받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눌러주지 않아요 또 뭐가 발생했죠? 차이가 발생했죠?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고통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탭PD님? 수은PD님? 현실을 더 생각과 가까이 하거든요 그렇지 SNS에서 자세히 그래 그렇지 결국에는 요거를 줄이는 게 그럼 고통이 없어지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완전히 똑같아져요 내가 기대치랑 내 능력이랑 완전히 똑같아져요 그럼 어때요? 고통이 없는 거죠 어? 드디어 그럼 고통 없어졌어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죠? 고통이 없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꿈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목표도 내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거를 목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없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약간은 우리가 들을 때는 결국 결론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결론이 꼭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서 고통을 없애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인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그럼 인생은 여러분 또 다른 걸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쌀을 씹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존재 자체가 인생인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인생은 내 정체성인데 내 정체성은 내 꿈과 목표에서 오는 거예요 내 꿈은 내 꿈과 목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없어지고 뭐예요? 꿈과 목표는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취하지 그렇죠? 꿈과 목표는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쫓고 목표를 쫓는 사람은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은 뭐다? 궁극적으로 내 삶의 원동력이어야 돼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프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프면 어떻게든 살려 그러죠 그렇죠? 내 꿈이 있다는 건 아픈 거예요. 아프면 뭐예요? 움직여야 돼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에 다다르면 어때요? 또 새로운 꿈을 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결국에는 뭐다? 고통이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장난 같지만 딱딱딱 기승전결을 만들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고통이 통증이잖아요. 통증.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한자어니까 말장난을 해서 고통을 다르게 정의하면 높을 거에 통할 통자를 써서 높은 것으로 통한다. 고통. 그래서 고통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이 굳이 꼭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목표나 꿈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다. 이거를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언제든지 인지하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덜 고통스러워집니다. 본질적인 고통만 남기고 여러분이 인지를 제대로 하면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고통은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 내가 그걸 이제 딱 정확하게 다시 되돌아 봤을 때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통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때문에 내 꿈 때문에 오늘 힘들고 괴로웠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고통 더 높은 곳으로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은 고통이다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인생탐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